여기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요? 왜 오셨냐고요 여기에. 오셨군. 인사를 받고서 그냥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그래서 왔어요. 나도. 인사나 할까 해서. 야 뭐 인사 때문에 이런 누추한 것 가져오셨어요? 차라도 드릴까요? 차가웠네. 커피 어떠세요? 됐어요. 괜찮아요. 이렇게 얼굴들 보고 인사했으니 이제 갚아야죠. 일들 보세요. 어휴 이 노인네가 괜히 시간만 뺏었네. 근데요.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저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요. 그게 자네들이 우리를 못 이기는 이유야.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. 괜찮아요? 소리도 없이 들어와가지고. 그거 본 것 같아. 아 그거는? 그거까지 걸린 건 아니죠? 그 차명수 조상진 대출 사기 그거. 그건 내가 저 안쪽에다 잘 놔둬가지고 그건 괜찮아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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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